Q. 같은 같은orang USA 네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용이에요 네 저희가 오늘 무슨 날이죠 certains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1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100일째입니다. 우리 10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체 파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러 갈 거예요. 무슨 케이크가 좋을까요? 1번 난 치즈케익 난 치즈케익 1번 치즈케익 2번 초코케익 3번 생크림케익 4번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케익 4번 아이스크림케익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케익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달라! 그럼 케이크를 사러 가볼까요? 1, 2, 3 명! 형들이 지금 빵집을 향해서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빨리 빵집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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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 케익 뭐 고를 거예요? 형들이 케익 뭐 고를 거예요? 에토아르 쇼콜라 헐. 식혜가 없다. 지금 찍고 있어. 이거 맛있겠다. 마카롱 모카 파티. 우리 그때 먹었던 거야. 이건 별로야. 이거 우리 그때 먹었다. 내가 의견 한번 내봐봐. 어떤 거 고를까요? 형 이거 먹을 거예요. 난 쇼콜라 가는데. 나의 따로 쇼콜라. 쇼콜라. 쇼콜라로 당첨. 쇼콜라죠. 쇼콜라로 당첨. 쇼콜라? 넌 나 쇼콜라인걸. 지금. 형. 이거 촬영해야지 못 촬영하는 거야. 내가 사본다고. 그러면. 혜빈아. 내가 사본다고. 호영이가 지금 자기 돈으로 계산하는 척하고 있는데. 컷 없으세요? 해피 포인트 내 사람? 어. 해피 포인트 해피 페이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아 있습니다. 의성이 형 사와요. 어? 아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 와 하나 사요. 제가 사줄게요. 어 진짜? 어 진짜? 혜빈이가 사준다. 진짜로? 내가 사준다. 진심으로? 내가 사줄게. 나 얼마 있냐면 지금 많아. 아 뻥이에요 형. 뻥이에요 재생이에요. 아 뭐야. 제생이에요 제생이에요. 예 뻥이에요 뻥이에요. 왜 왜 뻥이야. 나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 나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 제생이에요 제생이에요. 맛있겠다. 가자. 맛있겠다. 소선비 얼마나 와? 몰라. 5천원 뭐 주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형들 이제 케이크 다 샀으니까 이제 연습실 가서 초를 필까요? 네. 하나 둘 셋. 뿅. 아니 지금 횡단보도 놓쳤는데 저희 형들 막 뛰어가더니 지금 호떡집 들어갔거든요. 와. 저 빼고 먹는 건 아니지.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 참나. 와. 저 빼고 먹네요. 형. 뭐 먹어요? 오뎅국물이야. 아. 나. 저. 횡단보도 못 들어갔어. 아. 음. 호떡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오뎅국물 먹을래? 네. 한입 먹을래? 네. 한입 먹을래? 한입 먹을래? 한입 먹을래? 한입 먹을래? 한입 먹을래. 짱. 짱. 짱 맛있다. 와. 자 그럼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뿅하지 않았어? 아 맞다. 다시 뿅. 뿅. 왔어 왔어. 빠르다. 이게 저희가 산 100일 케이크죠. 케이크 해보내드리겠습니다. 뜯어보자. 오. 오. 반격있는데. 오. 와. 이게 바로 프리미엄 초콜라 초코 케이크인가요? 오. 넘나 좋은 것. 야. 초는 안 꽂아도 되겠지? 초 꽂아줘야지. 또. 또 대미래 장식한 초 하나 꽂아줘야지. 이거 꺾어줘야 돼. 이거. 아 뭐.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형은 나야 안 해. 빨리. 간다. 셋. 둘. 이 화약으로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오. 부를까? 하나 둘 셋 넷. 아. 키자마자 간다. 네. 하나 둘 셋 넷. 대기 축하합니다. 대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슬퍼. 대기 축하합니다. 우. 하나 둘 셋. 여러분 대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맏형과. 아이 다 같이 해야지. 맏형과 두세 형. 다 같이 해. 빼고 우리가 하자. 아 예예예. 자. 맏형이. 맏형이 손만 얹어요. 아 예 다 같이. 이거 빼야 되죠? 아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빼야 돼. 빼야 돼. 갑니다. 우리 모두의. 어. 2016년. 빠세. 잘 잘라야 돼. 잘 잘라야 돼. 우리 2016년.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초코파이 같다. 초코파이. 100일동안. 감사해요. 한마디 주실까? 네. 태용이부터 해. 어 정말. 100일동안.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일이 형 한마디 해요. 아 예. 100일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사실. 100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함께 할 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는 100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 큰 의미. 네 맞습니다. 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스누퍼가 지금. 아무 탈 없이. 지금 100일. 향에 달려왔는데요. 정말 우리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케익은. 저희가 대신. 잘 먹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자르고 있거든요. 네. 수현이 형의 말대로. 이제 100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200일 300일. 평생. 저희 스누퍼와 함께 하실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어 100일. 굉장히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스누퍼 팬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하고. 어. 케익은. 저희가 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누퍼 팬 여러분들. 정말 저희 100일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스누퍼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구요. 네. 지금까지. 하라이트 스포. 스누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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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먹자. 네. 가. 고맙고요. 고맙고요. 다 unlikely. 후하 Wow, 바니아프레 raspberry database.